네 예창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플라 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내일부터 남가주든 캘리포니아 전역에 반가운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인회가 다음주 월요일날 2차 부스터샵 무료접종 행사를 합니다. 50세 이상 되신 한인분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셸 스틸 의원의 영어 발음을 조롱한 대만계 제이첸 후보를 규탄하는 시위가 오늘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렸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보시는 넷플릭스 주가가 이틀 연속 폭락해 주식시장에 총격을 줬습니다.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셰프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난민들에게 음식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집값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세를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원인 불명의 어린이 간염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어 보건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이상은 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4월 20일 수요일 캘브런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오늘의 첫 소식은 날씨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에 반가운 봄비가 내립니다. 극심한 간몸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단비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남가주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전역에 비가 내린다고 예보였습니다. 산간지역에는 많은 눈도 예상됩니다. 해발고도가 높은 산간지역에는 최대 1피트에서 2피트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는 최대 3인치 강우량이 예상되고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당국은 23일까지 폭설이 예상되는 시야라 산간지역 여행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한인회가 다음주 월요일 4월 25일입니다. 2차 부스터샷 무료접종 행사를 갖습니다. 대상은 1차 부스터샷까지 3차례 백신접종을 마친 50세 이상자들로 이들에게 2차 추가접종이 실시됩니다. 또 아직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거나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도 이날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2차 부스터샷 접종 희망자는 22일까지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합니다. 접종 희망자가 이전에 맞은 백신 종류, 본인 이름, 전화번호를 이메일 info at kefla.org이나 전화 323-732-0700으로 한인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는 213-999-4932 아니면 213-800-2824이 가능합니다. 받으신 백신접종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인 미셸 박스틸 후보의 영어 발음을 지적하며 조롱한 대만계 제이첸 후보에 대한 규탄 시위가 오늘 오전 오렌지 카운티 첸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열렸습니다. 45개 아시아계 단체들이 참여한 오늘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첸 후보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미셸 박스틸 후보의 영어 발음을 조롱한 대만계 제이첸 후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 웨스트미스터에 있는 제이첸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는 한인들과 아시아계 단체 회원들이 모여 첸 후보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첸 후보의 이번 영어 발음 조롱 발언이 충격적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이스마이 AAPA 회장은 첸 후보의 발언은 소식의 커뮤니티를 못어가는 저급한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시위에는 오렌지 카운티 한의회 관계자들도 참가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첸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강경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영어 발음 조롱 사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어 발음을 이유로 조롱을 당한 미셸 스티 후보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시아계의 이민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더 유리할 것이며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명의 첸 후보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름을 알리게 됐으며 현직 의원인 미셸 스틸 의원이 확실한 상대 후보라는 각인 효과를 얻게 돼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올 1분기 연방하원 선거 후원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45지구에 도전하는 미셸 스틸박 의원은 총 373만 6,818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이첸 후보의 모금액은 197만 4,516달러였습니다. 카펄라 뉴스 피타장입니다. 내년 5월부터 LA 카운티 식당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유텐슬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어제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가 오는 2023년부터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9일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2023년 5월부터 앉아서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과 식품관리시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음식 용기와 수저 등 식기 등은 포함됩니다. 이 조례는 일회용 대신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자연 분해가 가능한 용기와 식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푸드트럭은 이보다 6개월 늦은 2023년 11월 1일부터 파머스 마켓과 케이링, 임시 식당 시설은 1년 후인 2024년 5월 1일부터 일회용 사양이 금지됩니다. 또 리테일 샵들은 오는 2023년 5월부터는 홀리스타이린 스타일로폼을 판매하거나 포장지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조례에 따르면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하루 100달러, 1년에 최대 1000달러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식당 관련 업소들은 일회용 식기와 수저, 포크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캐스턴 뉴스 제이박이었습니다. 페네맥 기간 가장 인기였던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이틀 연속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틀 연속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어제 26% 폭락한 데 이어 오늘 다시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장중 37%나 폭락해 최악의 날로 기록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넷플릭스가 37% 추락한 220.40달러로 주저앉았다며 18년 만에 최악의 날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전날 1분기 유료 회원이 작년 4분기와 비교해 20만 명이나 줄어든 2억 2,16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넷플릭스 쇼크의 월가투자은행 등 최소 9개 업체는 이날 투자 의견을 잇따라 강등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유료 회원 계정을 공유해 무료로 시청하는 가구가 1억 가구에 달한다며 이를 축소해 가입자를 늘리고 광고 기반의 새로운 젖가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넷플릭스의 장기적 성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투자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특히 JP모건은 넷플릭스가 향후 몇 달 동안 신저가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50%나 낮췄습니다. 피보털 리서치는 1분기 가입자 감수는 충격적이라며 매수에서 매도로 강등했고 웰스파고는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으로 낮추면서 부정적인 가입자 추이는 넷플릭스에 치명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성장주로서 한계에 도달했고 인플레이션 등 거시적 경제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구족 취소가 늘어나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셰플리였습니다. 연방법원의 판결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지난 18일로 끝난 가운데 최근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만 1,989명으로 2주 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3월 7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확진자 증가는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에 또다시 확산의 중심지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보건 전문가는 많은 사람이 집에서 가정용 검사 키트로 검사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티 대학의 데네스 내쉬 교수는 뉴욕시의 실제 감염자 수는 공식 집계되는 수치의 3배에서 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뉴욕은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방역 규제를 다시 부활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백신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엘레에서는 아직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셰프가 우크라이나에서 50일째 목숨을 걸고 음식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와 함께 지금까지 무려 1200만 끼 식사를 난민들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셰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바 직후부터 전쟁터에서 50일 넘게 피난민들을 위한 음식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셰프 호세 안드레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200만 끼의 식사를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안드레스는 미 전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 셰프입니다. 2010년부터는 World Central Kitchen이란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자연재해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왔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마야미 사우스 비치 와인 음식 축제에 참석하고 있었던 안드레스는 일정을 취소한 뒤 우크라이나로 떠났습니다. World Central Kitchen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90여 개의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식사 30만 끼를 배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700이 넘는 음식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난민들에게 급식을 하던 도중 러시아군 공격으로 주방이 파괴되고 직원이 부상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드레스는 전쟁이 무서운 건 당연하며 언제든지 폭탄이나 미사일이 맞을 수 있다면서도 사람들은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한다. 아이들이 여기 있다며 우리도 있어야 한다며 음식 봉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카프 뉴스 셀베이였습니다. 미국 집값이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면서 거래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 부족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급등세는 잡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미국 집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 측은 3월에 팔린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이 37만 5,300달러로 작년 3월에 비해 15%나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9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예고로 최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5.35%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3월에 거래된 주택들 대부분은 모기지 금리가 3%대 초반이던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에 계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주택공급이 역대급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월 말 현재 시장의 매물로 나온 주택수는 작년 3월보다 9.5% 적었습니다. 부족한 공급과 대출금리 상승 여파로 3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577만 건으로 전월보다 2.7% 전년동월보다 4.5% 각각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가들은 거래 건수가 감소한 것은 시장의 모기지 금리의 영향을 체감했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인플레이션도 구매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공급 부족이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국가주지역에서는 어떤 형태의 주택이든 많이 짓자는 인비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고급 아파트든 정부 보조 임대주택이든 집을 더 쉽게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인비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은 주택공급을 늘리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기존 부동산 소유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 원인 불명의 어린이 간염 환자들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심할 경우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각한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는 원인 불명의 어린이 간염이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영국에서 지난 1월부터 발견되기 시작한 원인 불명 어린이 간염 환자가 아일랜드,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에 이어 미국에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엘라바마주에서 유럽 어린이 간염 환자들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 어린이 9명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1살에서 6살 어린이들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엘라바마주에서 발견된 어린이 환자 9명 모두가 검사 결과 아데노바이러스 양성으로 나타나 조사 중이라고 밝혀 아데노바이러스가 유력한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에는 수십종이 있으며 이 가운데 다수가 발열, 인후통, 안구충열, 감기 유사 증상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환자들은 모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백신과 관련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WHO는 아일랜드 환자 수는 5명 미만이고 스페인에서는 22개월에서 13살 어린이 3명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1월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린이 간념 환자가 74명 나왔습니다. 이들은 간념을 일으키는 기존 의에서 이형 간염 바이러스에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의사와 과학자들이 다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영국 어린이 환자 중 일부는 간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며 일부는 간 이시까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니 아침 출근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카펜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